1, 2, 2 순환이 잘 안됐다거나 몸이 좀 맹하거나 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할때도 지금처럼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셔서 발끝을 좀 툭툭 치시고요. 그리고 오른손을 배위에 왼손을 금위에 얹어서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1, 2, 3, 4, 5, 6, 7, 8, 9, 9, 9, 10 양손을 골반 옆에 내리시고요. 양 무릎을 세웁니다. 엄지 복사뼈 무릎을 붙이세요. 숨을 마시면서 골반을 들어올립니다. 꼬리뼈를 무릎 사이로 보냈다고 생각하고 쭉 당기세요. 오늘 같은 날은 허리가 많이 아프실 수가 있어서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이제 양손을 깍지 껴서 배꼽 위에 얹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끝이 만남길 위아래로 쭉 편 상태를 유지하고요. 나머지 세 손가락은 깍지를 낍니다. 배꼽 주변이 따뜻해질 때까지 그대로 손을 얹어놓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배꼽이 따뜻해졌다고 느끼면 팔꿈치는 몸통에 묻히면서 숨을 마시면서 골반을 듭니다. 골반을 듭니다. 손이 배꼽에 있어야 돼요. 손은 허리를 내리려고 하시고요. 골반은 더 들어올립니다. 손은 더 내리시고 골반은 더 들고 꼬리뼈 더 밀고 톱을 당기세요. 무릎 붙이세요.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허리가 요즘에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여름에는 몸 밖이 차고 덥기 때문에 몸 안쪽이 냉해집니다. 몸 밖이 더우면 몸 안이 냉해지는데요. 그러면 허리의 통증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양손을 배꼽 위에 얹고 팔꿈치를 몸통 옆에 묻혀서 숨을 마시면서 골반을 듭니다. 꼬리뼈를 최대한 당겨 올립니다. 팔꿈치는 몸통에 묻히시고요. 손바닥은 바닥으로 내리세요. 그 상태에 아니요. 홍진아 배를 눌러. 배를 누르시고요. 골반은 더 들어올리세요. 무릎은 붙이세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양손으로는 배를 누르시고요. 내려오세요. 다시 올라갑니다. 숨을 마시면서 양손으로 배를 누르세요. 누르는 힘을 밀면서 청춘은 올라갑니다. 무릎을 붙이세요. 더 올립니다. 꼬리뼈는 무릎뼈 사이 방향으로 밀어서 청춘을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요가 선생님들은 클래스에 요즘에 허리 강화 이거로 하셨으면 해요. 양 발을 붙이시고요. 뒤꿈치도 붙이고 무릎도 붙이셔야 됩니다. 다시 마시면서 들어올립니다. 골반을 들어올리세요. 손을 완전히 누르세요. 배를 꽉 눌러서 허리를 내리겠다고 생각하시고요. 꼬리뼈는 무릎 쪽으로 향하게 더 더 더 미세요. 수영 선생님 더 발 무릎 붙이세요. 꼬리뼈 더 미세요. 더 미세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자 그 손을 조금 더 위에 명치 있는 데 엄지 손이 명치 있는 데 가게 하시고요. 자 이제 명치 있는 데를 누릅니다. 마시면서 골반을 듭니다. 꾹 누르면서 올라가세요. 손은 더 누르세요. 골반은 더 들어올리세요. 항공과력은 조이세요. 무릎 붙입니다. 손은 더 미세요. 팔꿈치 몸통에 붙이세요. 골반 더 올리세요. 내쉬면서 다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마시면서 드세요. 골반 드세요. 더 들어 올립니다. 더 꼬리뼈를 더 더 더 내쉬면서 다운. 자 다리 쭉 펴서 팔다리 들어서 흔듭니다. 힘차게 흔듭니다. 무릎과 팔꿈치를 처음에는 구부려서 흔드세요. 자 그리고 어느 쪽이 잘 안 흔들리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무릎을 펴서 흔드세요. 무릎을 펴서 손끝 발끝만 흔듭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 힘차게 흔듭니다. 그만합니다. 내려올 때 툭 떨구세요. 다시 한번 들어서 손발의 앞뜨けれ 툭툭 칩니다. 툭툭툭 칩니다. 그만합니다. 툭 떨구세요. 턱이 가슴 쪽에 오게 당깁니다. 다시 양 무릎을 세우시고 오른손을 배 위에 왼손을 그 위에 겹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더 세게 더 세게 이거는 살이 찌는 분들은 좀 천천히 하는 편이고요. 마르신 분들은 또 너무 열심히 하는 동작이에요. 반대 마셔야 돼요. 이게 그게 통계 확장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원성회선님 그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살을 빼고 싶은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고요. 지나치게 마른 분들은 좀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양팔을 좌우로 펼치시고요. 양 무릎을 쭉 펴세요. 오늘 날씨 때문에 누워서 좀 풀고 가는 거예요. 손을 마시면서 오른 무릎을 구부립니다. 내쉬면서 오른 무릎이 왼쪽 바닥에 닿게 합니다. 시선 오른손을 바라보세요. 오른손을 봅니다. 마시면서 정면으로 오시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내쉬면서 반대쪽 무릎을 구부리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반대쪽 바닥에 닿게 합니다. 내쉬면서 손끝 보세요. 무릎과 손을 최대한 멀리 보냅니다. 마시면서 정면을 보시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오른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을 깍지 끼세요. 이게 장에 가스도 많이 찰 수 있는데요. 습하고 덥고 기압이 낮을 때는 장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해하는 동작은 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깍지 낀 손은 발목을 잡아보세요. 허벅지는 배에 닿게 합니다. 허리가 안좋은 분도 합니다.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서 저 뒤를 바라보시고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무릎을 쭉 펴서 발끝이 내 얼굴 쪽을 향하게 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서 저 뒤에 보세요. 내쉬면서 툭 떨굽니다.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반대쪽 무릎을 구부립니다. 깍지 낀 손이 발목을 나게 합니다.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서 저 뒤에 보시고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무릎을 쭉 펍니다. 발끝이 얼굴 쪽을 향하게 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듭니다. 내쉬면서 최대한 당겼다가 마시면서 툭 떨굽니다. 양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을 깍지 낍니다. 허벅지가 배에 닿게 하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양손에 깍지 끼세요. 들어서 무릎 사이를 보세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누워계신 상태에서 숨을 깊게 마십니다. 그대로 숨을 멈추시고 상체를 드세요. 내쉬면서 최대한 항공괄약을 복부턱을 더 강하게 당깁니다. 마시면서 툭 떨굽니다. 잠시 편안하게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편안하게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합니다.